안녕하세요. 저는 23살 대학생 정혜진입니다. 저랑 좀 말이 잘 통했으면 좋겠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좋습니다. 같이 있으면 좀 즐거운 사람. 연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대화도 제가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해서. 되게 능동적인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.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.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분은 봄의 데이트로 어린 왕자 같은 스타일. 어리실 것 같아요. 초록색 셔츠가 좀 강렬한 것 같은 느낌. 영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제가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깔끔한 셔츠. 카라티에 슬랙스. 꾸안꾸. 사실 처음 딱 스타일만 보고는 그렇게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. 두 번째 분은 차분한 것 같아요. 블랙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냥 되게 깔끔하게 올블랙을 좋아하시는 분. 정직하시고 좀 차분하실 것 같은 느낌.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포인트는 저라고 생각하는데요. 제일 무난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제 스타일에 뭔가 제일 가까웠던 것 같은데. 눈썹 색깔이 굉장히 밝으세요. 입술도 되게 예쁘게 하셨고. 앞에 분들과 다르게 힙하세요. 꾸미는 거 좋아하실 것 같고. 되게 사극성이 엄청 있으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. 어느 대학을 가든지 볼 수 있는 그런. 첫 번째 두 번째 분과는 완전 다른 스타일이어서. 딱 보자마자 힙하다. 이거 한번 보고요. 저는 어린 왕자 같은 스타일. 좀 차분하실 것 같은 느낌. 타격성이 엄청 있으실 것 같아요. 저는. 저 세 번째 분이요. 소개팅에 어울리지 않는 룩 같은 느낌. 그래도 힙보다는 좀 댄디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이 아바타가 너무 예쁘셔서. 제가 한 캐릭터는 뭔가. 약간 뭔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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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겠어요? 저희 약간 댄디 스타일. 댄디하게 입으셨는데 왜 이렇게 꾸미셨어요? 나름 열심히 했는데. 제가 생각해도 뭔가 지금 제가 입은 거랑. 제가 한 게 좀 달라서. 여자분이 좀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. 저도 약간 미안했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 스타일과 다른 모습이었고. 그래서 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꾸미셨어요? 앞으로도 이제 단정하게 입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네. 안녕히 계세요. 가셔요. 가세요 진짜? 아 어떡해. 아니. 음. 아어. 아. 아. 아 귀여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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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 좀 생각이 딱 박혀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기능들이 재밌게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사가 너무 체육적으로 가다 보니까 행동을 해서 관심을 끌어야 되겠다 약간 댕댕이가 나 좀 봐달라 이런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한 번 웃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반응이나 이런 거를 신경 써서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분이랑 대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재밌게 이끌어졌던 것 같은 조금씩 즐기고 싶어서 한 분이 좋았다 한 분은 오일이 보면서 아마도 더 잘한다 정말 잘한다 너무 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세 번째는? 아마도 더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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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되게 스무살이세요? 네. 그거 때문에 아닌데 되게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. 되게 워킹을 보여주시던데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웠는데 3라운드에서 더 이상 제 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아쉬움? 저 떨어뜨린 거 후회 안 하시나요? 곧 후회하실 텐데 저도 후회하죠. 아닙니다. 실제로 뵈니까 되게 헌칠하시고 보고 나서 마음에 드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저를 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선택한 거 후회 안 하세요? 아직 잘 모르겠긴 한데 지금까지는 후회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. 천막 너머로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좀 답답함도 있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 끝나면 뭐해요? 저는 친구야 뭐해? 라고만 물어본 정도? 또 점심을 안 드셨으니까 저녁도 맛있는 거 드셔야죠. 처음 만났는데도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. 또 아바타 스타일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제 착장이랑 맞추려고 했는데 아 비슷해요? 아니요. 안 비슷해요. 눈에 보이는 거 중에 제가 괜찮은 걸로 제일 뜨긴 했어요. 제일 뜨긴 했어요. 처음에 보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?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. 내가 옷을 너무 이상하게 골랐나?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연애를 가장 오래한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? 세네. 패스권은 없죠? 저 오래 안해요. 오래 못했던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. 맞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.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끼셨나요? 네 아무래도 잘 호응을 해주셔서 제가 물어보면 좀 길게 길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대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. 네. 네. 어 네. 어 네. 어 네. 화학 준비 되셨을까요? 네? 너 앞에 준비를 하셨어요? 제 마음이에요. 그게 제 마음이에요. 계속 제가 선택을 했었잖아요. 그때는 되게 미안했는데 또 내가 선택을 받는 느낌이 드니까 엄청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되게 부끄러웠어요. 약간 벌거벗은 기분이었어요. 되게 좋았었고요. 얼굴보고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네.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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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